정관사입니다. 관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부정관사는 어떤 명사가 처음 언급될 때 사용되죠. 정관사는 이미 언급된 명사를 다시 언급할 때, 즉 특정한 명사를 언급할 때 사용됩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누위라는 것에도 정관사가 사용됩니다. 문장 보세요. 전이 TV와 라디오를 샀다. 하지만 그는 바로 그 라디오를 돌려주었다, 반품했다. 보세요. 처음 언급될 때 부정관사를 씁니다. 하지만 두 번째 언급될 때는 바로 그 라디오가 되겠죠. 바로 그, 이때 정관사를 쓰게 됩니다. 이 문장 보세요. The kite was higher in the sky. kite, 연이라고 하는 뜻이죠. 연이 하늘 높이 떠 있었다. 스카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것에는 정관사가 쓰입니다. 정관사가 쓰이는 경우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파이와 함께 계량의 단위를 나타낼 때 정관사가 쓰입니다. 최상급, 서수, 그리고 형용사로 쓰인 the same, the only, the very 이런 것 앞에서 정관사가 쓰입니다. 신체의 일부를 표시하는 명사 앞에서 정관사가 쓰입니다. 문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생선이 그곳에서는 파운드 단위로 팔린다. 백두산은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최상급 앞에 정관사 더가 쓰입니다. 그녀는 그의 눈을 쳐다보았다. 목적은 나와 있죠? 전치사, 다음에 정관사, 그리고 힘의 신체의 일부분, eyes. 이때 정관사 더 를 쓴다는 것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그의 눈을 쳐다보았다.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신체의 일부를 표시하는 명사 앞에 소유기구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Here, pulled by the sleeve. Threave, 소매라고 하는 뜻이죠. 그녀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보세요. 전치사, 정관사, 다음에 신체의 일부분. 이렇게, a sleeve. 소유기구를 쓰면 잘못된 표현입니다. by라고 하는 전치사가 쓰였죠? 잡아당겨다 할 때? 상황에 따라서 전치사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쳐다보다, 이런 의미에서는 in. 붙잡다에는 by, 때리다에는 o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주로 쓰인다는 것. 함께 봐두시기 바랍니다.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골랐으란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Look at blank sky. 하늘을 쳐다보아라. 하나밖에 없는 것, sky. 정관사, 더가 쓰이게 되겠죠. I patted him on blank shoulder. 나는 그 역기를 톡톡 두드렸다. 때리다 라고 할 때는 전치사 on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쓰이죠. 신체의 일부분입니다. 소유기구를 쓰면 안되고, 정관사, 덜을 써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He loved a car at 90 miles like hour. 그는 자동차를 90 miles, 90 마일이 되겠죠. 90 마일의 속도로 운전했다. 시간당 90 마일입니다. 이때 쓰는 표현이 부정관사죠. 네 번째입니다. This is blank best I can do.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다. 최선급 앞에 정관사, 더. 5번입니다. blank, blue, that on the table is mine. 닥자 위에 있는 바로 그 책. 바로 그 책. 그것이 나의 것이다. 바로 그것. 정관사, 덜을 쓰겠죠. 6번입니다. She took me by blank hand.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신체의 일부분, 그리고 붙잡다 라고 할 때는 바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주로 쓰입니다. 정관사, 더. 7번째입니다. The teacher hit the boy on blank hand. 선생님이 그 소년의 손을 때렸다. 때리다 라고 할 때는 o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주로 쓰이죠. 신체의 일부분입니다. 정관사, 더. 8번째입니다. Once upon a time, there was blank strange boy. Once upon a time, 옛날에. 어느 한 이상한 소년이 있었다. 처음 언급되는 표현이죠. 부정관사를 씁니다. 아홉번째입니다. Blank, life is hard for some people. 일부 사람들에게 사는 것이 힘들다. 일반적 의미에서의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사가 필요 없습니다. 10번입니다. Blank, life will live here is very hard. 우리가 이곳에서 살고 있는 생활, 삶이 대단히 힘들다. 그냥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살고 있는 삶입니다. 생활이 되는 거죠. 부채화, 특정화됩니다. 따라서 정관사, 더. 11번입니다. The boss struck him on blank back. 백은 등이라고 하는 뜻이죠. 공이 그의 등을 때렸다. 신체의 일부분입니다. 정관사, 더. 12번입니다. Blank most he can make is ten dollars. 그가 만들 수 있는, 즉 그가 벌 수 있는 최대 한도가 10달러다. 최상급 앞에는 정관사, 더. 13번입니다. She looked to me in blank eye. 그녀가 내 눈을 쳐다보았다. 쳐다보다 할 때는 in이라고 하는 전시사를 주로 쓰죠. 신체의 일부분입니다. 소유격이 아니라 정관사, 더. 를 씁니다. 14번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세 번 수업을 갖는다. 일주일에 a week. 15번입니다. The soldier was shot in blank lap. 그 군인은 다리에 총을 맞았다. 신체의 일부분입니다. 정관사, 더. 를 쓰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Blank feet is grown in Canada. 캐나다에서 밀이 재배된다. 일반적 의미에서의 밀이죠. 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셀 수 없는 명사죠. 17번입니다. We'll have blank freedom. Oh, that's. 우리는 자유. 아니면 죽음을 가질 것이다. 추상명사죠. 일반적 의미입니다. 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18번입니다. They are paid by blank week. 그들은 주당으로 급여를 받았다. 단위를 나타내는 거죠. 계량 단위입니다. By the week. 19번입니다. The worker works by blank day, not by blank night. 그 근로자는 밤이 아니라 낮에 근무한다. 밤에, 낮에, 낮 근무, 밤 근무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때는 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이때는 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by day, 낮에, by night, 밤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쪽에 다 관사가 필요 없습니다. 20번입니다. 20번입니다. Here's 30 dollars, blank year. 그는 1년에 3,000 달러를 번다. 1년에, a year. 1년에, a year. 1년에, a year.